주말마다 등산 오고 말이야 아침에서 씨를 것처럼 얘기하더니 다 왔네 싹 다 왔네 자네들 등산로 봤어? 날이 이렇게 추운데 그냥 꽃이 널 부러져 있더라고 왜 이렇게 추운데 꽃이 있어요? 그럼 여기 다 있잖아 닭꽃이랑 떡꽃이랑 옴꽃이 역시 산 입구로 꽃이라니까 산 닭꽃이 꽃이야 파티 를 나오십니다 대표들 나오십니다 대표들 나오십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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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표님 복자는 집에 있으라니까 산까지 뭐하러 따라왔어 산에서 뭐 하려고 온 거야? 저는 산에서 이렇게 그냥 에? 이렇게 택견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쿵푸하는 거야? 아니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여기에? 이것도 내가 먹었어 저것도 내가 먹었어 삭도 내가 먹었어 입구에 먹을 게 많잖아 아 이렇게 그 산에 먹으러 오는 사람이 복자 말고 또 누가 있어 그게 나야 빠든빠 두비두박 모든 꽃이 빠든빠 두비두박 안 추워 이거 돼 안 추워 이거 진짜 장난치고 세우기 내꺼가 떨어진 것까지 먹으려고 그러고 앉아있어 이 떨어진 걸 누가 먹어요 그게 나야 빠든빠 두비두박 너 먹자 빠든빠 두비두박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이따가 내려가 내가 다 사줄게 나는 복자만 보면 그렇게 좋아 아유 그냥 근데 내가 이눔만 보면 아주 그냥 일찍 죽을 것 같아 아주 그냥 아유 정말 대표님 그 이쁜 입으로 이렇게 못된 소리만 하셔요 아주 혼쭐 나셔야겠어요 혼쭐이 난다고 내가 혼쭐 혼쭐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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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복자 밖에 없어 복자 밖에 없어 아유 제레 야 도시락 어디있어 내가 가져온 거 도시락이 워우 도시락 고객님 그랬... 둘이 한 번 준비해봤습니다 몰래 한 번 준비해봤습니다 오짱씨 준비됐죠? 시작! 오빠야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삼겹살 돈까스 족발복단팔복채 탕수염 막창토갈비 그건 나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고 우리들 모두 불판에다 구워먹어요 이제 하다하다가 이제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이 한 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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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네 으쌰으쌰으쌰 바람부는 갈대 숲을 지나 으쌰으쌰으쌰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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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식이다 어디갔냐? 야! 이거 음식 어디갔어? 대답아! 대표님! 도둑이 들었는가봐요! 도둑! 야! 도둑을 잡아야지 그러면! 도둑! 도둑 잡아라! 도둑 잡아라! 도둑! 도둑! 잡았다! 잡았다! 궁범잡니다! 이것들이 지금 장난을 치고 앉아있네! 복자도 저 그러는거 아니야! 그만 좀 먹어요! 이러다가요! 둘이 동물원과 놀으러가면 복자한테 먹이 죽이 생겼어! 코끼리인줄 알고! 대표님! 못된 말만 하고 혼나셔야겠어요! 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 혼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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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자국 이거는 예전에 트럭 운전했어 왜이렇게 힘있어? 랍뻑랍 근데 산에 올라가니까 좀 춥지 않냐 이거? 께서 왜 춥냐요? 대표님! 그럼 요거라도 할게 잠시만요 대표님! 잠시만요. 왜? 웬열? 왜? 김내원인 줄! 김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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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내원인 줄! 대표님, 저도 좀 추워요. 그래, 난 뭐 남잔데 뭐. 대표님. 잠깐만. 어머머! 웬열, 정말! 왜? 미셰인 타이언줄! 너 그러는 거 아니. 그러다 너 이거 지금 터져요, 아주! 고기도 다 겹고 수고 많았는데 배고프지? 근데 대표님 오시면 좀 배고파서 참고. 같이 먹자고 같이. 네. 조금만 참자고. 빨리 오라고 그래. 고기 타잖아. 빨리 오라고 그래. 집게를 고기를. 대표님 입에 맞춰라. 빨리 오라고 그래. 타잖아. 천천히 오라고 그래. 아이고. 빨리 빨리 튀어. 빨리 빨리 튀어와야지. 고기 탈 뻔했잖아 이 자식아. 왜 이래 이거. 내가 가만히 손을. 아니 복지아. 손을 질러서 삐졌어. 아니 왜 그래 그러면. 닭날개 발라먹어요. 아이고 이뻔시겠어. 빨리 들어오십쇼. 그래 그래 그래. 자 회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대표님의 한마디 듣고. 회식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유쾌하게 보내보자. 육회 하나 추가요. 그 육회가. 그 말이야 인마. 계란말이 하나 넣어요. 너 얼마 맨날 먹는 생각만 하고 궁꽃질하니까. 이 나이 먹도록 집이 하나 없는 거 아니야. 오징어 좀 있는데요. 오징어 좀. 또 아주 그냥. 또. 고기를 조용히 좀 먹자 좀. 알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대표님하고 복자씨 고기 한 점씩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웬일로 먹는 거를 다 그런데. 자영으로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쌈 하나 좀 쌈. 제가 복자세님은. 네. 싸늘하다. 대표에게는. 밑에가 바싹 탄 고기를 한 점. 복자에게는. 살코기 같지만 오덮도가 잔뜩 들어간 고기를 한 점. 그리고 나는. 살과 비계가 적절 섞인 이 목살을 한 점 가져가면 잠깐! 넌 첫판부터 장난질이냐? 무슨 소리야? 너는 분명 대표에겐 탄고기를 또 쓸 것이고 나에겐 오돌뼈를 또 쓸 것이요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런 돼지가 그럼 바꿔 먹던가! 바꿔 먹어! 바꿔! 바꿔! 오돌뼈! 확실하지 않으면 고기를 씹지 말라 못 배웠어? 뭐 해봐! 자식 장난치고 앉아있어 이거 내가 괜한 캐릭터를 또 짰고 답지 안 하는 걸로 독자도 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지가 돼지를 먹어? 대표님 새해부터 입방전 잠깐만요 대표님 어디가? 앉아보셔요 왜? 아주 헌줄라야 피키세요 라트 대표님 뭔소리요? prevail 혼! 저게 뭐지? 아니구나! 안 pelaus!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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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해요! 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은 소리 없습니다 이 자식이면 내가 맞을 때 안구하고 지금 하고 앉아있어? 이 자식 마이크 또 안 차고 앉아있어? 너는 자식은 내가 말 시키면 어떡하라고 마이크랑 갖고 와? 뭐야? 여기 있습니다 어머! 장난치만 뺏자 이게 가만 보고 두 개 제일 바보야 우튼 세상에